민호 안녕 안녕 민호야 오늘은 포켓몬 카드가 왔어요 이렇게 포켓몬 카드가 아빠가 주문했는데 이렇게 왔거든요 이렇게 주문이 왔는데 이거를 지금 언박싱 하려고 했거든요 이 안에는 이 안에는 두 개가 있어 두 개 포켓몬 카드가 두 개 있는데 볼게요 뭐 있는지 뭐 있을 거 같아? 진짜 크다 야 영탄병 피카츄 오오 베이그박스 자 보여주세요 친구들 밥파트부 친구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뭐가 뭐뭐 있었죠? 이거는 뭐죠? 박스 두 개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민호야? 리자몽 GS 이거는 리자몽 GS인데 이런 식으로 피카츄 명탐전 피카츄 이렇게 나왔네요 찾아보다가 이것도 좋을 거 같아서 산 거예요 했는데 모르겠네요 민호가 좋아할 거 같아서 샀고요 자 오늘은 요거만 오늘은 요거만 언박싱 할 거예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자 그러면 민호가 신나게 고고씽 한번 해주세요 고고씽 아빠랑 민호랑 언박싱 해봅시다 한번 열어볼게요 우와 자 친구들한테도 좀 잘 좀 소개시켜 주시고요 여기 카메라 보면서 백마 버저넥스가 있어요 아 있어요?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는 흑마 버저넥스가 있어요 아 그래요? 자 그러면 뜯어볼까요? 자 그렇게 위로 여는 거구나 카드 집으로도 좋겠는데 카드가 6개씩 6개씩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안에는 칠리에 가있을 때 백을 헤넬서 동전이 있고요 여기에는 카드가 저보세요 백마 버저넥스 V 우리한테 없는 카드 백마 버저넥스 V 카드가 있고요 이거 지금 저한테 없고요 가득 찬 양동이 카드가 있고요 워시 에너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좋은 카드들은 저희가 한번 여기 보여주려고 이렇게 할게요 자 민호가 여기다가 하나씩 넣으세요 백마 버드넥스 V 이렇게 가득 찬 양동이 이렇게 이거는 워시 에너지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6개씩 6개씩 있습니다 자 그럼 뭐부터 할 거예요? 음 백을 헤넬스부터? 네 백을 헤넬스부터 자 그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과연 조용히 해주세요 뭐가 나왔을까요? 뭐가 나왔을까요? 자 한번 볼게요 그게 나왔어 자 주세요 하마돈 눈쓰게 라프라스 그 다음에 의사 이거 없는 건데? 오 저희한테 없는 거예요 레파르다스 V 카드가 나왔습니다 레파르다스 V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좋은 카드야 레파르다스 좋은 카드야 레파르다스 V 카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다음에 다른 거 또 한번 보여주실래요? 하마돈 캐스폰 캐스폰 우락 브락맨 슬리퍼 다음 카드 골라주세요 아 좋은 거 나왔으면 좋겠는데 달무리나 시레오 야돈 엘레이드 자르도 레어카드입니다 자르도 레어카드 자르도 레어카드 나왔습니다 자르도 자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과연 뭐가 나올 것인가 눈쓰개 폴리곤 라프라스 피오니 킬리아 다음에 베그레넨스 염버니 폴리곤 크레베이스 시카이죠 짠 켄타로스 켄타로스 레어카드 나왔습니다 켄타로스 레어카드 켄타로스 레어카드 마지막 한장 베그레넨스 마지막 한장입니다 갱도라 크레베이스 어둠대신 달콕퀸 임팩트 에너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6개 베그레넨스 6개 이번에는 치르게가이스트로 하겠습니다 브라살빈 또가스 오기지게 제브라이카 케어퍼스 레어카드 케어퍼스 레어카드 케어퍼스 레어카드 다음 카드 골라주세요 어 없는 부위가 나왔어요 없는게 나왔대요 탑리스 메리프 도토링 파이어로 그리고 짠 짠 어치르돈 V카드 어치르돈 어치르돈 V카드 약간 생긴게 고래왕 이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고래왕이나 네 어치르돈 V카드 자 보세요 짠 자 다음 카드 골라주세요 다음은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전 못보겠어요 전 못보겠어요 어? 윤회야 다시 봐봐 하 ㅋㅋㅋㅋ ㅎㅎ 우리한테 있는거에요? 없는거에요? 없는거에요? 오 있는거에요? 에구oh 에 스틸 세레비위 맥스 자 민호 따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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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따봉 따봉 되게 위 맥스로 나왔습니다 와 세레비위 맥스 자 집어넣으세요 됐습니다 이렇게 자 다음 카드 다음 카드 뭐 이미 나왔으니까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마요 골비람 캐스톤 모단단계 제초글러브 골덕 아무것도 안나왔습니다 자 하나 더 하세요 고라파덕 레디안 줄미우마 골로구 안개의 수정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탑리스 떼떼무노 보송송 골덕 칼라마네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칼라마네로 자 그러면 우리 백의레랜스 치대기 가이스 박스에서는 여기에서는 이렇게 총 이렇게 V카드가 3개 나왔구요 V카드 3개 나왔구요 그리고 세레비 VMAX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 안에 있는 카드들이 이렇게 있구요 그래서 이런식이 있고 박스가 있는데 이 박스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봤을때는 이 박스가 카드 박스로 쓰기에 참 좋습니다 굉장히 튼튼하구요 이 박스가 굉장히 튼튼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좋고 그리고 레어카드 3장 잊으면 안되구요 레어카드 3장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한테 다음 시간에는 우리 피카츄 리자몽 GX 이거를 바로 까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? 명탄전 피카츄 명탄전 피카츄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민호 친구들한테 빠빠이 해주세요 빠빠이 빠빠이 이거 그만 보고 여기 봐야지 자 빠빠이 그쵸? 자 다음 시간에 뜰게요 거기에는 명탄전 피카츄가 있다고? 네 오 알았어요 썰이랑 문이에요 어 썬문 이렇게 써있어 썬문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 야 이게 뭐야 자 어 뚠 세레비 비맥스 백마버드렉스 이렇게 놨죠? 우와 이번에 나왔던 일반 카드들 그쵸? 일반 카드들 일반 카드들도 다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반 카드들도 다 모아요 그쵸? 민호야 일반 카드들도 모아야지 이거 버리면 안 돼요 그쵸? 어 자 그래서 여기 일반 카드 집이죠 여기 자 일반 카드 집 자 일반 카드 집입니다 자 저희가 모으는 일반 카드 집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뭐죠? 명탄전 피카츄 어 이거 저번에 뭐지? 박스 오픈했었는데 그치? 이거 이거 오늘 명탄전 피카츄 리자몽 GS벌전 이거 오늘 언박싱하는거에요?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언박싱 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 뜯어보세요 네 뭐지? 뭐지? 네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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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ว loi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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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